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왜 저렇게 야단 법석을 뜰까 여당, 청와대, 총리, 법무부 장관 여기에다가 참여해야 되는 데까지 합쳐가지고 검찰을 저렇게 공박하고 공시를 취할까 검찰 수사에 대해 지나치게 격한 반응을 보이기에 저 양반들이 무슨 뒤가 고린 일들이 있나 이런 시중에 반응들이나 소문들이 떠오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은 지금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이자 권력형 비리 성격이 강한 대형사건인 조국 후보자의 비리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철두철명하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다수 국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8월 27일 날 검찰이 조국 관련 사안에 대해서 수사에 들어가면서 이야기했던 수사 개시의 변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인데다가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상주명이 필요하던 점을 고려했다 이것이 바로 검찰이 처음에 수사를 들어가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것에 충실하게 지금 검찰이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검찰에 대한 여건의 총공세 타당한가? 여건 핵심 관계자들은 검찰을 공격할 때 논리적으로나 합리적이 하고 엄해성 공작이나 작전과 같은 그런 치졸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공작이나 작전이라 하면 상대방 다시 이야기하면 검찰을 공격하기 위해서 근거가 없는 날조된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냥 덮어 씌우기 하는 그런 여당의 오랜 구습을 말합니다 지금 여당이 활용하고 있는 엄해성 프레임은 무엇인가? 검찰이 검찰개혁에 기치를 든 조국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이런 류의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그냥 검찰에다 덮어 씌우기 마치 빨갱이 논쟁하고는 똑같은 거죠 당신은 빨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검찰 조사에 대해서 어떠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검찰은 현재 자신들이 마땅히 수행해야 될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이라든지 청와대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가열차게 추진되고 있는 검찰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은 검찰 수사에 대한 외압일 뿐만 아니고 수사 과정에 대한 명백한 개입활동에 속한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주요 인사들의 검찰 공격 과연 타당한가? 한번 따져보죠 9월 6일 날 전화통일을 통해서 청와대 관계자의 이야기입니다 조 후보자의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20군데에서 30군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내란 언노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소당하듯이 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청와대 관계자가 냈습니다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조국 후보의 비리 의혹은 부정입학, 가족펀드, 웅진학원, 상장위조 등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검찰이 불가피하게 여러 군데를 압수수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주장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입니다 9월 5일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은 오직 진실을 말해야 한다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다 제 생각은 총리의 지적처럼 지금 검찰은 진실을 밝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들이 정치하려는 의도도 없고 정치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검찰은 한마디로 이 총리의 발언은 턱없는 주장이고 무리한 주장이다 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8월 28일 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검찰 압수수색은 조국 사태를 바라는 압력이다 조국 압수수색은 나라를 어지럽힌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를 어지럽힌 곳은 검찰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걸기하듯이 때를 지어서 검찰을 공격하는 그리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정치인들이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당이나 청와대나 시민단체에서 나온 검찰 공격에 대한 명분이나 주장들을 보면 제3의 관찰야 입장에는 하나도 합리적이지 않고 하나도 이성적이지 않고 하나도 논리적이지 않고 하나도 설득적인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검찰의 조국 수사에 대한 의견은 어떠냐 조국의 청문회와 셀프검정기자 간담회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들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 해결한 것이 없습니다 모른다로 일관된 거의 말도 말이지만 그동안 조국 후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제 자신이 그의 말 가운데 그의 주장 가운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따라서 청문회나 셀프검정회를 통해 가지고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 해야 하는 유일무이한 활동은 조국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서 한 점 의심 없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겁니다 어떤 정치적 압력이나 고려 없이 공명정대하게 수사하는 일이 현재 검찰이 주어진 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여당 내부에서는 왜 저렇게 강경하게 검찰 수사에 대해 반응하는가는 여전히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검찰을 두고 검찰 쿠데타다 항맹이다 저항이다 같은 그런 격한 반응과 용어들이 튀어나오는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시중 여론은 범여건 인사들이 격하게 반응하는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검찰이 본격적으로 뒤지고 있는 조국 관련 펀드에 여건 정치인들이 다수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여건이 격하게 반응한다 이런 소문이 광범위하게 시민들에게 확산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럴듯한 그런 스토리들이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건이 필요 이상으로 격한 발언을 통해 가지고 검찰을 압박하거나 검찰의 수사 과정에 개입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면 줄수록 시중 소면은 점점 더 확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도록 검찰 수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 시간 동안 지켜보는 것이 그런 의혹이나 또 일부 여당의 정치인들이 그런 펀드에 개입됐다는 그런 시중 소문을 잠재울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수단이다 그렇게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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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